강원 동해안 지역은 봄, 가을을 넘어 이제는 겨울에도 산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두렁에서 시작한 불이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미 5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지만 공식적인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릉 주문진에서 발생한 산불도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강릉 경포동 산불은 방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동 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2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건이 산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심과 달리 산간지역은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경북 울진 산불처럼 CCTV 영상이 확보된 경우라고 해도 추가 증거 없이는 책임을 묻을 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산불 원인 조사와 수사의 한계를 토로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연중으로 확대되면서 산간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명확한 산불 원인 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상비리입니다. KBS 뉴스 정상비리입니다. KBS 뉴스 정상비리입니다. KBS 뉴스 정상비리입니다. 감사합니다.